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오토바이 타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슬람은 지금 스팀하고 자전거 먼저 타고 오라 아빠! 아빠! 아빠 아니야! 아빠 같이 가면 재밌잖아 가자 가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거 너무 고마워! 아빠! 나 딱 더웠는데 왜 그래! 고마워! coach 미야, 오토바이 탈 때 어땠어? 재밌어! 재밌어? 좋아해? 차 뭐라 좋아? 그럼 오토바이 하나 사줘가 한국에서 사줘! 사줘! 근데 아빠가 운전할 수 있을까? 아빠 운전할 수 있을까? 아빠 운전할 수 있을까? 아빠 운전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동네 모습이에요 진짜 좋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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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랑이 지금 자전거 전차를 타고 왔어요 아빠 타! 힘내세요 힘내라 힘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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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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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야 시원해여 그래도 우리 동네는 10년 전에보다 많이 좋아해서 맞았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 빠이빠이! 어 빠이빠이! 미안 여기는 엄마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응. 아 여기 공부에 있어. 여기는 초등학생 이쪽에. 이쪽에는 초등학생. 초등학생? 응. 여기 1학년, 6학년까지. 2학년이 뭐야? 바로 여기는 7학년, 12학년까지. 12학년? 아 고등학교. 어? 어떻게 하는지. 뭐 dro вами 하고. 저쪽이. 저쪽이. 바나나 잡았지? 자영어 타! 자영어 타야지 여기는 우리나라의 불교 3원 그 뒤에는 초등학생 있어요 아 꽃 예쁘다 엄마 나는 저런 곳을 좋아한다 예쁘지 않아 향기도 좋고 여기는 놀이나라 보건소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는 여기 일했었는데 저도 여기는 주민센터 우리나라의 주민센터 listing 와우 참고리에 화이판은 매장 양면컨처럼 우리 신랑을 건너주실게요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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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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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또 어디 갔어? 여기 멀리 가잖아 오빠가 더워 아빠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재밌네 거기서 엉롱이 아파 엉롱이 아파 엉롱이 아파 뭐 살 거네? 바나나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봐 오빠 왜 이거 먹어 뭐 안 입어봐 뭐 뭐야? 뭐 먹지? 부추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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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추지어? 어디가? 어디가? 뭐하네?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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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맛없어 이거 먹어봤어 오빠가? 안 맛있잖아 앗곤하나라고 적어봐 일단 먹어봐 오빠가 먹어줘 나 먹어봐 이거 먹어봐 무슨 맛이야? 말없어? 무슨 맛이지? 잠깐만 나도 하나만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 없는데? 난 달달하기만 한데 맛은 없는데 달달해 말없는데? 말없어? 안 먹을까? 말없어? 무슨 맛이야? 말없어 나는 날씨가 보내주세요 미안이 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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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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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먹어봐 왜 이렇게 많이 가 그냥 2kg 조절 안전 아니 전 ил 인간에 밥을 사서 mut belum 맛을 살기 위해 밥을 먹으면 좋으니 비벼볼른 그거까지 깔을라고 여기에 집에 가야지 인게 가세요 오빠 안아도 돼 오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인게 심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빨리 가 빨리